자 두번째 판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번엔 튜토리얼 끝나고 진행해봅시다 자 뛰어갈게 우측 하다로 있는 좋아요 한 번씩 200명씩 100명 아닙니다 200명씩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청 큰 집이 나왔어 아까 전에 왔던 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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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저정돈데 200이나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가까운 것 같네 저기요 일로 오시죠 아 여기 나 지금 상대에 상대에서 지금 막 하고있어 집에서 살고있어 그 거기 내가 여기 파밍해서 갈게 오케이 어 집 있으면 파밍해 어 그게 낫지 자 어 뭐야 근데 미안한데 여기 무기가 하나도 없어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여기 아이템 개많아 상자가 개많어 어 뭐야 이거 왜왜 뭐지 좋은거 있으면 먹어 그냥 부메랑인가 아 그거 바닥에 설치하는 지뢰덫 같은거 아 지뢰덫 망치 얻었어 그리고 어 발 부는 덫이야 그거 아 이 땐 개많아 무슨 엑스 프로지브 런스나스 아 이거 빠르게 달리는건가 본데 그 그 물약 같은거는 어지간하면 그냥 다 팔면돼 아 망치 하나 더 나왔다 여기 템 개많아 이끌어 간다 어 거기 주유소네 어 주유소 혜자야 혜자 여기 완전 혜자야 상자 엄청 많아 주유소 혜자 맞아 형 우리 투망치 가자 투망치 간다 대가리 뚜껑대 가자 대가리 뚜껑대 오 한마로 버릴게 어 뭐죠 여기는 이런데 딱 은폐하고 있다가 잠깐만 가만있으면 내가 하나 줄게 엑스라고 했던거 버리는게 어 여기있어 오 한마 1티어 한마 어헝 저기 룬님 네 지뢰도 가지세요 지뢰? 어 그냥 팔면돼 팔아도돼 아 이거 그냥 우리가 설치하자 설치하자고? 어 여기다 잠깐 아 여기 지금 드론 딛고가 너무 많은데 아니아니 그러니까 줄테니까 설치를 해달라구요 잠깐만 기다려봐 예 왜냐면 우승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아까같이 그렇게 저기 1인분도 못하고 죽으실거면 그거 파는게 나아 근데 아 그렇습니까 알겠 알겠습니다 팔아팔 팔겠습니다 아 팔아팔 파랑색 상자 하나 깝니다 오랑개 놈들이 마몬님을 죽이다니 저희 마몬족은 이렇게 된거 죽일때나 죽을때나 대한민국 만세 외치다 죽겠습니다 컴파운드포 어 뭐야 활 나왔습니다 아 활 나왔어? 어 활이 어디야? 그치? 응 활이 어디야? 원거리 무기가 하나 있다는게 중요해 그래그래 그렇지 그렇지 어어 형 나한테 보지마 나 화살 좀 만들고 응 화살 만들어 오케이 됐다 가자 너 지금 얼마있어? 아 지금은 32원 밖에 안되는 로또 못갑니다 아 32원? 응 잠깐만 하마가 얼마지? 하마가 10원이구나 어 잠깐만 도망칠 준비해 왜? 도망칠 준비해 어어어 뭐야 방사능 이거 뭐야 어 미친 계속 가? 어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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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어 됐어 이 정도면 될거야 어 우리 뭐 하신거에요? 저거 열면 독가스 나오고 어 그거 5원 먹어 와 5원 먹으려고 이렇게 한거야? 아니 근데 처음에 몰랐을 때 되게 당황했겠다 그리고 가끔 이게 어 잠깐만 계속 온다 계속 와 어 뭐지? 응 이벤트처럼 뭐 터지는게 있거든? 전 맵에 있는 독가스가 터지는거? 밟으면? 아니아니 그냥 그냥 독가스 창자가 터지는게 있어 아 그냥? 그때 조심해야돼 자작진이 변태네요 전지역에 버져 독가스가? 어 어 이거 누구 죽었나보다 아냐아냐 그거야 그거 아아 이것도 돈이구나 팔면 외곽으로 좀 돌자 그래그래그래 이번에 좀 오래 살자 외곽에 돌면 외곽에서 그거 시체들 많아 5원짜리 시체 좀 많아 조졌어 한명 빼고 다 살았어 아 괜찮아 좀 사라질거야 쟤네들 하이드라고 생각해 나 하이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지? 응 알어 알어 형 거의 흑수저 플레이잖아 뚜벅이 어 레알 뚜벅이 흑수저 응응 이런게임은 흑수저가 좋아 맞아맞아 이런게임은 약간 자연있게 좀 게임을 해야지 헝거게임이죠 완전 헝거게임입니다 헝거게임입니다 진짜 헝거게임 플러스 배틀로야 어 저 앞에 시체에 있다 가서 먹어 어디 그 앞에 길가에 중앙에 해골있어 오케이 5원이야 5원 차라리 하이지보다 이런게 나은거 같아 하이지를 뭐 백몇명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너 쫄려 없고 근처에 아이템 없지 어 어 저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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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스페어를 흘렀다! 그리고 또 다른 경쟁을 죽였다! 겨울은C 아 깜짝이야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 이거 아 그리고 우리 수제폭탄 좀 만들어가자 우리도 수제폭탄? 아 수류탄 그런거 비슷한거 어 그래그래 아 전에 너한테 막 폭탄 더 줬잖아 얘가 어 그래 그 어떻게 만듭니까 나무를 한개 들어 어 나무 들었어 오케이 가자 나무 들고 빨간색 그거 익스플로전 상자 있거든 드럼통같이 생긴거 어 거기서 F4 누르면 수제폭탄 만들어 오 개쉽네 나 아까 빨간색 그거 가스통같은거 말하는거지? 어 그거 나 터트릴까 했었는데 터트리면 바로 터져 거기서 어 그래서 안 때렸어 그래서 내가 디그로님하고 같이 피가 훅 날라 어 뭐야 너 니가 휘 두른거야? 응응 내가 어 저 위에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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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어 누가 죽었나봐 왜 왜 왜 아닌데? 안 죽었나보다 오케이 F 누르면 돼 여기서 오케이 치면 안돼 어어 어 두개 만들어놔야지 이번엔 폭발 어 폭발로 간다 폭발로 폭발로 폭발마로 간다 폭발마 오우 이거 그냥 던지면 되지? 어 우클릭해서 불 붙인 다음에 던지 아아 그냥 좌클릭이 아니구나 이쪽에 이쪽에 한 명 있거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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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면 일단 숨자 우리 돈 오케이 숨자 그럼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야 형 에어드랍 이딴거 부르지 마 돈 대면 부를거야 하하하하 돈만 있다면 에어드랍은 무슨 어 어 잠깐만 저거 저거 차 그건데 돈통인데 이거 어떤거? 이거? 돌 위에 있는거 어 있다 돈 얼마있어? 이게 나 13원 아 13원 지금 다 이게 여기서 13원 나왔단 얘기지? 아니 여기서 15원 나왔어 아 그래? 어 꽤 나왔네 어 꽤 나와 저거 어 꽤 나오네 자 집에 들어가서 그 레이더 레이더 좀 봐봐 이 근처에 있나 오케이 알았어 아 여기 나 파밍했네 파밍했어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 잠깐만 묵은 닫고 다니자 혹시 모르는거야 여기 여기가 그거거든 마지막에 시간되면 일로 모여야되 저기 저 중앙으로 어 저 중앙집으로 모여야되기 때문에 잠깐만 근데 지금 한명이 총을 들었나봐 왜? 두명이 한명한테 죽은걸로 떴어 너 지금 얼마에 너 지금 인벤토리 공간 몇개 있어? 나 지금 두개있고 나 40원 있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디있어? 나 뒤에있어 나 뒤에있어 나 이거 망치 좀 들고있어봐 오케이 후 잠깐만 여기있어 내가 됐다 간 다음에 어 너 죽었다 두루루루루 이런소리나면 죽나보네 뭐했어 형 그거 눌렀지 아냐아냐 일로와봐 깜짝 놀랬어 이리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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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들어왔어 안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어 들어왔어 와아 알잖아 형 근데 이러고 문 닫아두자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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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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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에몽샷 룸라에몽샷 이정도면 이제 제일 위험한게 이 앞에 아까 내가 터트린 폭탄있잖아 저거 저걸 상대방이 터트리면 우린 도망가야되거든 미리 미리 제거를 해버렸어야 됐네 아 저거 미리 터트리고 올걸 그랬다 그게 그거구나 우리 어 이리와봐 어 이리와봐 잠깐만 잠깐만 이 문은 닫아버려 아니 그걸로 못가 이제 왜 글로 안갈꺼니까 이쪽으로 와봐 어 저 또한명 죽었나봐 이쪽에 킬스위치라는게 있대 어딨지 중앙에 킬스위치? 중앙에 무슨 스위치 같다는게 있다는데 스위치가 어딨지 으어 어 아 미쳐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길이 그렇게 생겨먹었냐 하얀거? 아 이게 돈이 시간이 지나면 차네 아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구나 어 나 50원 냈다 나 이거 열어볼게 열어여 자 파랑상자 있거든 열어 아 이게 뭐죠? 스턴건 스턴건? 어 스턴건 좋아 아 이거 경직생기는건가 어 야 이거 니가 쓰면 안돼 야 그거 몇개 없어 그거 어 3개밖에 없네 미안해 괜찮아 형 우리가 적 2명만 안 만나면 돼 아 3명만 안 만나면 돼 스턴 건 개이득이에요?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만나면은 내가 딱 2명씩 하나하나씩 스턴 건 딱 넣어줘야겠네 한 명 스턴 되면 막 스턴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이제 다 다굴방 쳐버려야겠네 우리 한 명만 걸어서 차라리 걔를 못하게 한 다음에 한 명 움직이는 놈은 싹 죽여버려 한 팀 두 팀 세 팀 세 팀하고 한 명 남았네 지금 보니까 저 뭐지 퍼지 저 사람 만나면 안될 것 같아 와 저 사람 두 명이나 죽이고 살아있어 나쁜 놈이다 악당이네 그니까 지 팀도 살아있어 거기다가 니가 스턴하면 내가 그 자리에다가 폭탄 던질게 어 지퍼 음 지퍼 NNT? 쟤는 혼자 있다 잠깐만 스턴 있는데 폭탄 던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망치면 되지 그게 가능한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게? 어 뭐 안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안되면 뭘 어쩔 수 없어요 쟤가 죽는데 하하하하 added 문 Foster 와아 찾아가자 이제 레이더 좀 켜보세요 내가 지금 잠깐만 나 지금 근접 무기가 없구나 근접 무기 하나 줄까? 응 아직 하나 줘봐 어 망치지 아 아까 판에 근접 무기가 개좋았네 여기 사람 들어갔나? 왜? 여기 우리 아까 설치한 데 아닌가? 어 맞아 설치한 데야 들어가서 무조건 밟았을 텐데 만약에 문 열려있다면 들어간 거야 그래? 문 열려있다면 들어간 거지 닫혀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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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안 들어가있자 우리 들어가있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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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우리 기방하자 기방 여기서 기방하자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 여기 있으면 어차피 시간 딱 끝나면 독가스가 몰려오거든 어 그때 나가면 돼 아 이것도 맵에 독가스 퍼져? 어 퍼져 퍼져 저기가 최종 목적지인가? 어 여기가? 어 우리 개꿀이네 땅이 어 우리 한마로 한마로 모든 걸 해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나한테 GPS도 있어 기다리면 애들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알 수 있어 지가 막히다 도레모 이쪽에 한 명 있네 내가 보고 있는 쪽 오케이 오케이 이쪽 이쪽에 있어? 이쪽에 한 명 있어 어 약간 왼쪽에 있구나 약간 웨이스트 쪽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쪽 볼게 그러면 이쪽에 한 명 있어 어 어 어 와 소리 진짜 둔탁하죠?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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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쪽에 한 명 한 명 오나 보다 어 저 앞에 보인다 중앙에서 약간 왼쪽 W? W NW 아 NW NW 어 이쪽 이쪽 아 위에 올라갔네 위에 올라갔어 위에 있어 어 저기 있다 한 명 있어 한 명 한 명이네 한 명 혼자 있는 놈이면 아까 그 그 N4 머식인가 걔가 혼자 있더라고 전쟁이 저기서 뭐 할까 어 어 뭐 뭐 던지는데? 뭐지? 뭐지? 왜 혼자 폭탄을 던지지? 자 우린 쑥 우린 기다리면 돼 어 개의 득이다 쟤 폭탄 하나 썼다 아 이거 마체테가 좋은데 마체테 있으면 딱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 그쪽에 있어 내가 볼게 여기서 오는지 안오는지 헌트를 누르고 봐야겠다 이랬는데 이제 나 헤드 날라가는거 아니지? 스나이 뿌앙 아니 스나는 못봤어 어 저기 한 명 더 있다 어 아까 걔네 걔 이상한 총 두고 다녔는데 잠깐만 저 위에 뭐 삐잉하고 저 연기 날라가는 에어드랍 아니야? 어 맞아 이건 저거 뭐야 에어드랍 누가 에어드랍 했네 그래서 지금 어 방금 중앙에 있다네 에어드랍 쪽으로 간다 이거 여기로 떨어질거 같은데 이 중앙쪽으로 저 어디로 오는거지 왜 일로 오지? 그니까 형 좀 준비해봐 왜 일로 오지? 아닌데? 어 에어드랍 저 뒤에도 하나 더 불렀어 여기다 여기로 떨어진다 쟤네들은 이따 어 뭐야 왜 일로 와? 여기로 떨어졌어 여기다 여기 여기 홀 홀 뒤쪽 여긴데? 어 저 이거 중앙홀 바로 뒤로 떨어졌는데 그니까 중앙홀 뒤쪽으로 떨어졌어 쟤는 에어드랍을 그냥 하늘에서 던지네 저거 스킬인가보다 더 좀 센놈인가? 아니 뭐 스킬 저걸 했나봐 어 또 온다 잠깐만 여기 아냐? 똑같은데 같은데? 아냐아냐 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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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달러 어 만 조금 더 뒤쪽이네 야 쟤네들 둘이 싸우겠다 둘이서 서로 에어드랍 먹고 싸우겠다 어 저기서 좀 싸우길 기다렸다가 아 우리가 이럴때 형 저기 스나 아니 저기 뭐야 화살 저기까지 안닿지? 어 안닿아 어 몇명 남았는지 한번 환을 좀 보자 거의 이제 됐어 일곱명 아까 일곱명 남았네 일곱명? 저기서 안 싸울 리가 없는데 개웃겨 우리 숨어있는 것 봐 응 우리 아까템이었으면 좀 몰랐는데 우리 쫄았었어 우리 지금 망치밖에 없어 우리 지금 어 한 번 아까 그 자리 오케오케오케 어 쟤 쟤 무전기 보고 있다 아 그럼 우리 우리 어디있는지 알텐데 화살 왜 쏴 쏘지마 쟤 알아 쟤 우리 어딘지 알아 일부러 여기 유인하는거야 지금? 69걸음 어 쟤 쟤 쟤 쟤가 지킨다 69걸음? 쟤 지금 무전기 보고 우리 여기있는거 알고있어 좀 소름돋는다 좀 소름돋는데? 어떡하지? 어 앞에있다 돌 뒤에 저 왼쪽 돌 뒤에 있어 지금 어 오케이 왼쪽 돌 아 오케이 어 저 돌 뒤에 있었거든 형은 거기 보고 있어봐 잠깐만 어 쟤 안 움직인다 쟤도 아는거야 여기 쉽게 들어올수 없다라는걸 어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약간 무모하게 오는놈들이 꿀잼인데 어 움직인다 어디어디어디어디 돌 근처에 돌 근처에? 어 돌 근처에 딱 붙어있다 어 돌 뒤에 딱 붙어있는거 같아 돌 뒤에 딱 저기 숨어 어 맞다 맞다 오른쪽에 맞다 오른쪽에 맞다 오른쪽에 맞다 오른쪽 움직이는 봤다 어 어 계속 빼꼼한다 빼꼼 계속 빼꼼한다 돌 돌 다시 오른쪽으로 숨었다 어 저 돌 근처에 지금 우리쪽 어 쟤도 지금 여기있는거 알고 어 쟤도 쪽에 있는거 알고 어 쟤도 쪽에 있는거 알고 우리도 알아 우리도 알아 아 됐다 나 이거 한마 버리고 어 로또 한번 해야겠다 형 무기 없어 그러면 근접무기 나밖에 없어 좋은거 나와야돼 이거 무조건 무조건 근접무기 나와야돼 형 근접무기 좋은거 나와야돼 제발 제발 오 나이스 야 베이스볼 빠다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아좋아 오케이 오케이 3티어 3티어 베이스볼 빠다 나왔어 3티어 나이스 뒤졌어 야 마모다 망치져 오케이 자 빠다 왜 망치져 나 활 있잖아 나는 형 독가스 빠져 독가스 독가스 눌렀어 야 빨리 빨리 뛰어 야 빨리 공중으로 올라가 야 빨리 뛰어야 돼 앞에 뛰었어 절로 가야돼 절로 가야돼 마모다 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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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영리한 자식들 와 여기서 독가스를 퍼뜨렀네 아 독가스 퍼지는걸 못봤네 아 독가스를 퍼뜨렸어 얘네들이 여기있다는걸 알고 우리가 그랬잖아 이게 시간에서 퍼지는거야 형 조심해 근처에 있어 근처에 근처에 형 빨리 그거 만들어 어 근처에 막 싸움소리 엄청나 그런데 정말 다행히 반전모드가 형 형 도망가 형 빨리 두개만 만들고 도망가 빨리 만들고 도망가 형 빨리 빨리 밴드 만들 빨리 빨리 만들어 밴드 빨리 만들어 어 오른쪽 밑에 보면 메뉴 바로 위에 있는거 있잖아 어 그거 눌러 그게 관전자야 그게 관전 모드야 아 스펙 스펙테이트 어 저기있다 어 눌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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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여기있는거 알아 형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여기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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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체력 한 60정도 된다 형 웬만하면 나무 하나 더 만들어 나무 하나 더 만들어 어 어부 지리하지 말고 어 오른쪽에도 한명 있다 오른쪽에도 한명 형 뒤에 지금 뒤에 독가스와 뒤에 독가스와 뒤에 뒤에 독가스 바로있어요 야 괜찮아 이제 더이상 안와 어 오케오케오케 아 까비까비까비까비 오 나이스 지린다 형 어 맞다 맞다 침착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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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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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좀 봐줄게 나네 형 뒤쪽 봐줄게 아 나이스 X 그 다음 야 쏘쏘쏘쏘쏘 숨어서 거의 밴드 만들어 그렇지 아니면 화잘 만들어 그렇지 형 오른쪽에 아니아니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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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왜왜왜왜 나 지금 방금 화를 흘려가지고 화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괜찮아 지금 상황 괜찮아 오른쪽에 한 명 있는데 내 주위 봐줘 내 주위 봐줘 어 내가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빨리 만들어 괜찮아 어 내가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내가 형 가방이야 가방 어우 뭐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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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눈치 못 채고 있어 아직 눈치 못 채고 있어 야 오른쪽 좀 멀리 쪽에 두 명 있고 어 지금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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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만들어 괜찮아 어 움직인다 형 형 형 가스 오는 거 같아 가스 오고 있어 가스 오고 있어 가스 오고 있어 확실해 가스 오는 거? 어 가스 가스 뒤에 왔잖아 지금 계속 퍼지잖아 점점 퍼지는 거야 지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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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도 될 거 같아 너무 안 가도 될 거 같아 형 거기까지만 해 체력 많이 없어 체력 많이 없어 어 여기다 아 내 무전기 샷이 놓고 왔어 아 야 무전기는 누구고 어떻게 아 너블리님 고맙습니다 스티커 4개 자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 왼쪽에 있는 애 때려 왼쪽에 있는 애 오 나이스 오 쟤 통한다 오케 헤드샷 그렇지 야 칼 오케 이거 티모 티모 총 나이스 됐다 지금 남아있는 애 세 명밖에 없어요 오케오케 숨겼어? 어 저기 있다 쏜다 쟤 독침 쏜다 쟤 독침 쏜다 형 아아 독침 맞았어 야 야 독침 맞았어 독침 맞았어 독침 맞았어 저거 어 뭐야 가스가 왜 여기 있어 형 지금 체력 단다 파워 슛 쟤네들이 마지막 생존자 형 1대1 됐어 지금 1대1이야? 어 지금 1대1이야 1대1 어 아키오랑 형만 남았어 룬이랑 형이나 아키오 야 쟤 어딨어 오른쪽 오른쪽 형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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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른쪽 숨었어 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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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으로 쏜다 쟤 어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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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면 근접으로 가 야 쟤 근접 피가 없어 쟤 분명히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여기 독이 밀려오는데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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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주위를 다 봐줘 어 쟤 내가 볼 때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 오케이 어 아까 거기 바닥에 숨어있는 것 같아요 뒤뒤뒤 어 아까 거기 있잖아 아 여기? 어 그 바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다른 데도 계속 볼게 어 지금 딱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나는 저 뒤에 숨어있나? 어 밑에 밑에 템있다 아 내가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! 아 아니야 아니야 먹지마 먹지마 못 먹어 지금 못 먹어 못 먹어 아 무슨 붕대도 하나 안 들고 다녀 이것들 오케이 아 총알 없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쿠쿠리 쿠쿠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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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째 들고 얘네 얘 도대체 어딨는거지 난 난 대체로 뒤로 봐줄게 형 앞에 봐 알았어? 어 무전기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야 너 어딨어 여깄다 어디 어디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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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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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놈의 거 기다린다 쟤도 보고 있을거야 없는데? 어 있다 어 어 어 총이야 어 개같은거 나이스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 지렀다 와 와 지렀다 와 와 지렀다 와 아니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? 걔는 그 마커총이라고 있거든 나한테 마킹 찍는 총 있어 데미지가 안 들어온 총이 그걸 들고 날 쐈고 나는 독침 쌌어 독댐으로 죽인거야? 어 바람총이지 바람총 아 지렸다 어 지렸어 역시 어부지리샷 아 어부지리샷 완벽했어요 튜토리얼 이후에 바로 첫번째 판부터 1등을 달성하는 마문족입니다 사즈가 룰라엘몽 어 역시 생존게임은 이분과 함께라면 아 수고하셨습니다 완전 꿀잼 반전도 꿀잼이야 반전이 거의 눈알 공유 지렴